자 이제 틀린 거를 찾아라 1번이라고 주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이랬거든요. 그럼 이제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이 민법의 뭐예요? 특별법이죠. 우리 예를 하나만 좀 들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조에 이런 규정이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 무엇을 작성하여야 한다? 거래계약서를. 그런데 민법에는요. 어떤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계약서를 써라 이런 규정이 민법에 없어요. 계약서를 써라 이런 규정은 없거든. 그냥 거래계약이 성립됐다 이런 표현은 나오더라도 계약서를 써라 이런 것은 없거든요. 자 그러면 민법적으로 보면 계약서 안 써도 그만이죠. 그렇죠? 그런데 중개사법에서는 개공한테 계약서 쓰라고 하고 있죠. 그럼 써야 돼 말아야 돼. 써야죠. 왜 써야 돼요? 이 법이 특별법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중개에 관한 기본법. 여기 기본법에다가 우리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같은 말로 얘를 일반법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밑에다가 중요표시 하나만 해주시고 얘를 좀 하나만 적어주세요. 농업협동조합법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법의 이름이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있죠. 당연히 우리가 배우는 법 이름이죠. 이거를 제가 왜 여기다 적어드렸냐면 농업협동조합법 하면 좀 생소하실 텐데 이 법에 근거하여 지역농업협동조합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거는 좀 우리 친근하죠. 지역농업협동조합 있는데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설립되는 조합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업 하려면 그냥 하래요? 아니면 등록하고 하래요? 등록하고 해라 이랬잖아요. 등록 요함. 안 하면 어떻게 한대요? 무등록 중개업으로 몇 년 몇 천? 3년 3천으로 처벌한다. 이게 중개사법의 규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규정을 지역농업협동조합한테는 뭐 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뭔데? 얘는 뭔데 적용하지 않냐? 특별하다라는 거죠. 특별하다. 그러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조합에 놓고 보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얘한테는 무슨 법적 지위가 있다는 거죠? 기본법 내지는 일반 법적 지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은 뭐에 비하면 특별하지만 민법에 비하면 특별하지만 다른 법에 비하면 뭐하다? 일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법과 일반법은 상대적인 개념인 거지 절대적인 개념은 아닌 거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 3번에 중개계약 이런 말 나왔는데 이 중개계약은 누구랑 누구 간의 계약인지 여기서 한 번만 적어보겠습니다. 중개계약.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의뢰인과 계공. 의뢰인과 계공 간의 계약이 중개계약 맞죠? 그러면 우리 의뢰인도 관청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계공도 뭐는 아닌 거예요? 관청은 아닌 거죠. 그러면 4인 대 4인 간의 계약이니까 이런 걸 이름하여 무슨 계약이다? 사법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법계약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공법계약이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공법계약 중에 아시는 거 하나만 좀 이야기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공법계약 중에? 수용도 괜찮고 왜냐하면 수용의 주체가 우리 공공기관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보증이라는 거 하죠? 업무보증을 셋 중에 하나 선택하잖아요. 뭡니까? 보험, 공제, 공탁. 공탁이 공법계약에 들어가요. 왜 공탁이 공법계약에 들어가냐면 공탁은 누구랑 누구 간의 계약이죠? 공탁계약이군. 법원이. 법원이 공탁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과 계공 간의 계약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청이 이쪽, 공공기관이 한쪽 당사자가 되면 그런 계약은 뭐라고 그래? 공법계약.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사인 간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그래? 사법계약이라고 표현합니다. 4번에 우리 계공의 중개행위는 무슨 행위다? 라고 했죠? 사실행위다. 여기도 우리 변화를 한번 해줄게요. 조심하셔야 돼. 중개는 법률행위다 이러면 안 돼요. 사실행위가 맞습니다. 법률행위 성립에 조력하는 사실행위뿐입니다. 5번 주어가 계공이라고 나왔어요. 계공이라고 하면 이 법에 의하여 뭐한자, 등록한자라고 정의하죠? 그럼 이 등록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법의 뭐를 받고 있어요? 규율을 받고 있어요. 등록이라는 행위 자체가 법의 규율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어쩌다가 어떤 행위를 하다가 보수를 안 받았대요. 그럼 보수를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무조건 받아야 돼?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지 상황에 따라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너무 측은해가지고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규율 대상이다, 아니다. 이다라고 해야지 어떤 의무와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아요. 얘는 기본적으로 계공으로서 부담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를 받든 안 받든 법의 규율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의 답은 뭐겠어요? 자, 5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죠. 자, 2번. 명문의 목적으로 정해진 거를 다 골라라 뭐 이런 얘기인데 명문은 법, 조문이 있는 뭐 이 뜻이에요. 명문, 법의 조문이 있는 뭐 이런 거 모두 골라라.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이런 거 우리 본 적 있죠? 그리고 이제 적절한 지도 뭐 이런 데 지도, 규율 뭐 이런 것들 좋아하지 않죠. 요즘 사람들이 왜 나를 규율하지? 뭐 이런 거. 그리고 계공의 육성이라고 있는데 계공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종사하는 산업을 육성해야 돼. 정확히는 뭘 육성해야 돼? 중개업이라는 산업을 육성하는 거고요. 계공을 육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신력 제고 이랬는데 공신력이 제고되거나 이럴 수 없는 게요. 공신력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국가가 책임진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작년에 우리 전세 사기가 터져가지고요. 국가가 하나라도 책임진 거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런 거 없거든요. 본인들이 책임지거나 보증기관이 책임을 지는 거지 그런 공신력 따위는 없습니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이런 건 본 적이 있죠. 그래서 기억미음. 이거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재정목적은 여러분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주기로 나와요. 가장 최근에 문제가 20회 때라서 올해 나온다,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나올 수도 있어 이런 거는. 왜냐하면 좀 나온 지가 꽤 됐잖아요. 그래서 알고는 계셔야 되고. 3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 본시험 문제인데 용어 틀린 거를 찾아라 라고 줬습니다. 1. 중계는 중계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에 득실병용에 관한 무엇을 무엇하는 것 행위를 알선하는 거 맞나요? 예. 정확히 맞고. 2. 개공은 이 법에 의하여. 여기서 이 법은 당연히 무슨 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이죠. 그럼 공인중개사법은 국내법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외국법에 의하여 이러면요. 그건 틀리는 거죠. 2. 법에 의하여. 아니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무엇한 자. 등록한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죠? 정확히. 3. 중계업은 얘는 어떻게 준다를 잘 볼게요. 첫째. 다른 사람의 뭐가 들어갔죠? 의뢰. 그 다음에 일정한 뭐가 들어갔어요? 보수. 보수. 그리고 중계를 뭘로 행하는 것? 업으로. 그러면 이렇게 1, 2, 3. 딱 떨어지게 주는 경우도 있는데 있다가 이걸 어떻게 내는지도 좀 보여드릴 거에요. 좀 헷갈리게 됩니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그러니까 직급이 높은데 뭐가 있대요. 자격이 있대요. 그럼 얘는 당연히 뭐에 포함한다라고 해야 돼. 소공인 포함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린 표현이 되겠죠. 이거를 빼버리면. 여기서 얘를 빼버리면 얘가 갈 데가 없잖아요. 아무데도. 포함될 데가 없으니까 포함한다라고 하는 게 맞고. 5번. 중계보조원은 뭐 아닌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해주시고요. 용어의 정의 문제에서요. 중계보조원은 이 말을 빼먹으면 안 돼요. 꼭 들어가야 돼. 뭐 아닌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개공에 소속되어서 개공의 중계업무와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다 좋죠. 자 4번 문제도 한번 가보도록 하는데. 4번 문제에다가 별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4번 문제에다가 별을 좀 하나 해주시고. 틀린 거라고 물었어요. 법인인 개공의 소공은 그 개공의 중계물을 포조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사실 별거 아닌 거지.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소공이가 중계물을 포조할 수 있냐 이거지. 포조할 수 있죠. 그런데 법인에 소속돼도 할 수 있어요? 개인에 소속돼도 할 수 있고. 만약에 부칙개공에 소속돼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얘는 소공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아요. 두번째. 거래당사자 사이의 부동산에 관한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그러니까 환매계약이 성립한다는 건 최초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에 알선하는 행위도 중계에 해당한다라고 주었는데. 일단은 여기에도 한 번만 적어볼게. 여백이 여기가 있으니까. 환매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는데. 이 환매권이요. 최초 성립되는 과정이 있고요. 그러니까 설정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환매권도 하나의 재산권인가요? 네. 환매권도 하나의 재산권이지. 내가 되찾아올 수 있는 권리니까. 그러면 이거가 양도 될 수 있나요? 네. 이전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환매권도 하나의 권리이자 재산권이니까. 내가 그걸 찾아올 수 있는 권리니까. 행사할 수도 있었겠죠. 행사. 행사하는 과정. 이 행사하는 과정을 달리 말하면 재매매라고 그러거든요. 다시 찾아온다 그래가지고. 그럼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매권이 최초에 성립되는 과정 혹은 설정되는 과정은 뭐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지죠? 환매권이. 매매하면서. 매매하면서. 그러면 우리 중계라는 행위는 이 중계라는 행위는 뭐에 개입할 수 있는 거죠? 매매. 이런 거예요. 그럼 매매에 개입할 때 얘도 개입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매매하면서 종된 특약으로 걸리는 거죠. 뭐가? 환매 특약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매매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뭣도 특약으로 걸어. 환매도. 그리고 우리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계는 환매권 성립에 뭐 할 수 있다? 개입할 수 있다. 또한 환매권을 양도 내지는 이전할 수 있는 과정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권리든 뭐 무슨 무슨 권으로 끝나. 그러니까 상관없어. 이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어요. 권리로 끝나면 뒤에다가 그냥 가상의 단어. 계약이라는 단어를 붙여보고 말이 되면 중계할 수 있는 거고 말이 안 되면 중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환매권 양도 양수 계약 존재할 수 있죠. 그럼 우리 중계할 수 있는 거죠. 계약이 존재하니까. 법률 행위가 존재하니까. 그런데 얘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환매권은 이미 애초에 팔을 때 최초 매도인이 다시 되팔아 줄게. 다시 되팔아 줄게. 이거를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거를 등기를 친 거잖아요. 따라서 이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이에요. 이미 만들어진 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는 구할 필요가 없는 거지. 내가 그냥 환매권을 행사한다고 뭐만 하면요. 의사표시만 하면 되는 거니까. 중계는 결국에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개입할 수 있어야 돼요.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도와줄 일이 없는 거죠. 일방적 의사표시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행사하는 과정을 제외하고는 성립과 양도하는 과정에는 개입할 요지가 있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다시 올라가서 환매 계약이 성립하도록. 그죠? 그럼 중계에 해당한다. 자 3번을 좀 유심히 잘 보셔야 되는데. 컨설팅에 부수하여 이랬거든요. 그리고 중계 행위를 부수해서 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일단 신분이 뭐는 아니에요. 개공은 아닌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신분은 뭐예요? 요거죠. 컨설팅 업자. 요게 주된 업무가 되는 거죠. 주된. 그리고 중계 업무가 뭐예요? 종된. 그러니까 뭐를 하면서 뭐를 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컨설팅을 하면서 중계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은 계속성과 반복성을 띄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계속성과 반복성을 띄었다면 돈도 좀 받았을까요? 아니면 돈을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겠죠. 우리 예측을 할 때. 그리고 누가 의뢰를 했을까요? 아니면 의뢰도 안 했는데 자기가 나서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했을까요? 의뢰도 받았겠죠. 그걸 추측을 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뭐에 해당한다라고 해야 돼. 업에 해당한다라고 해야지. 왜 그러냐면 그래야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거든요. 뭘로 처벌해? 무등록 중계업으로. 그러니까 컨설팅 업자가 이거를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럼 당연히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처벌하려면 이걸 무등록 중계업에 해당한다라고 해주는 게 맞죠. 그래서 이거는 소위 무등록 중계업으로 본다. 출제가 잘 되는 판례라서 기억해 주셔야 해요. 여기 특별히 3번 지문 아주 중요합니다. 4번. 자격을 취득한 후에. 그럼 자격을 취득한 후에 이랬으면 신문이 뭐가 됐어요? 이제 공인중계사. 정확히 공인중계사가 됐죠. 그런데 뭐를 안 했대요. 등록을 안 했대요. 등록을 안 했대요. 그럼 얘는 여전히 뭐예요? 그냥 공인중계사지. 그럼 얘는 개공은 아닌 거죠. 개공 아니에요. 그냥 공인중계사가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상태에서 중계업을 하면요. 무등록 중계업이 되는 거죠.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등록은 안 했으니까. 5번. 중계보조원이 개공을 대신하여 특정 중계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이랬거든요. 일단 단락 한번 좀 끊어볼게요. 많이들 질문하시는 건데. 이제 뭐냐면 중계보조원은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이 출제위원이 24회 본시험 출제위원이 자기가 그냥 이렇게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원래 안 되는데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는데 이걸 했다라고 본인이 사례를 만든 거예요. 그래 놓고 뭐라고 했냐면 얘가 이런 걸 했을 때 그 계약서에 본인을 그러니까 중계보조원이죠. 얘를 개공으로 기재하면 되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기재하면 안 되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된다. 그런데 이 5번 문항도 이의제기가 들어갔어요. 뭐 때문에 이의제기 했을까요? 전제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출제위원이 뭐라고 항변을 했냐면 이건 내가 그냥 가정한 거다 이거지. 이걸 할 수 있다라고 내가 얘기한 적 없고 얘가 이걸 했다라고 그냥 가정했을 뿐이다. 그럼 뭐 가정했다는데 뭐라고 할 거야. 그러면 너가 앞으로 가정하지 마. 이렇게도 못하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낼 때 휘말리지 말라고 해요. 여기서 의미는 이 출제위원이 가정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얘를 개공으로 기재하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얘를 개공으로 기재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도 대여. 달리 말하면 양수 대여한 것으로 보고 이거는 처벌을 받습니다. 몇 년 몇 천이에요? 1년 1천. 이거는 무등록 중개업은 또 아니에요. 왜 무등록 중개업은 아니에요? 개공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은 아예 뭐 없이 등록 없이 하는 거고 이거는 누군가는 등록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사고가 터지면 누가 책임져? 당연히 개공이 책임지겠지. 그래서 양도 양수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이 문제는 좀 어렵게 출제가 vale이 좋아집니다. 이 гл구 페 처음에 책임지 Stephanie